안녕하세요 태양을담따 태양농장 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수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따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세번째, 네번째 수확작업이거든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적이 한 3분의 1로 확 줄어 가지고 양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정성을 들이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한번 따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토마토를 수확을 해서 헌두를 하고 있습니다. 헌두를 해서 포장 작업까지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험이 있다든지 또 착색이 덜 됐다든지 이렇게 불량인 것을 대리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이렇게 작업이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. 30개, 40개, 50개, 60개 70박스 수확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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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